그릇 입사 리듬이 길고 미 Judge는 짧으니까 짧은 음은 긴 음에 비해서 약 downloading 지금 코드 올라가는 사람이 된 거라 내려올 때 화성이 많이 빠지지 그러면 지금 폴에서 연주해 보니까 생각보다 음이 많이 빠지게 되지 이런 데로 페달하지 말고 연주 때도 페달하지 말고 오오오오 아 으 으 으 으 5 으 으 으 아멘 그지않은 이렇게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긴 페세지가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답답하지? 그러니까 차라리 왼쪽 페달을 밟고 이정도 이 부분은 왼쪽 편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래도 약간 어린 손이에요 여기 있다가 그러면 초대가 생각하는게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랬니 더 멈추면 튀겨요 이걸 좀 이렇게 들어줘 좀 더 멈추면 또 멈추면